저는 가을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브라운톤 자켓을 같이 코디해봤는데요. 색상은 블랙,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. 숄더 스트랩 일체형 바디 쉐입을 가진 가방이에요. 스티치 포인트가 너무너무 예쁜 가방이에요. 옆모양도 각이 딱 잡혀있어서 소지품을 많이 넣어도 일정한 모양을 유지해주고 안쪽에 자석으로 열고 닫는 방식이에요. 짐이 많을 때는 이 개고리 장식을 이용하면 되고 가방 입구를 고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취향대로 닫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수납력도 굉장히 좋아서 12.9형 아이패드, 책 한 권, 차키와 지갑 정도를 넣어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. 가방이 엄청 어두운 브라운이라 사실 어떤 색의 옷이랑 같이 매치해도 예쁘고 고급스러운 가방이에요. 스티치도 눈에 잘 안 띌 것 같지만 은근히 포인트 주기가 정말 좋더라고요. 스티치도 눈에RA Gorilla